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오신 분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제자를 꼽으라면 역시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한복음이 쓰러졌을 당시가 AD 8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때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당시에 순교한 상태였고 이미 베드로는 많은 이들에게 전설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 세 번이나 부인한 그의 과거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애초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사실상 완전히 실패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늘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나서던 그가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가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그는 겁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에 하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을 때에 발각에 되어서 나도 잡혀갈까봐 두려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죠.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사장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제자가 다른 제자가 와서 문지기 한여에게 말을 하고 베드로를 그 집 안으로 데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문지기였던 한여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때 아니요라고 답을 해요. 첫 번째 부인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다시 알아봅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그는 나는 아니요라고 하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는 이다라고 세 번을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를 세 번을 얘기를 합니다. 하필 그곳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라고 하는 자의 친척이 또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자가 다시 베드로를 알아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겁쟁이입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일까요? 그는 본래 겁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답이 아닐까봐 두려워서 그러신 겁니까? 우리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물론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근거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5절에 오늘 본문이죠. 심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게다가 집 안틀까지 그 대제자장, 수많은 경비들이 있는 군사들이 있는 그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겁쟁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가 겁이 많거나 두려웠다면 호랑이 소굴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가 칼을 빼어 또한 어떻게 하죠? 대제상의 종 말고 귀를 뱉죠. 이것도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는 단지 그냥 그 종을 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모여 있었던 로마 군사들과 또한 성전 경비병 수십 명을 상대로 지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굉장히 용기 있고 담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기역과 그 대제상의 집까지 들어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도 그 사람들과 참 넋살도 좋아요. 같이 불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겁쟁이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겁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요. 그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그가 두렵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자신을 믿었는지는 여러 가지 또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힘줘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거의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 주님보다 더한 수준으로 믿고 있었어요. 주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동일한 평행 본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지를 그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들은 아마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내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겁쟁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백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최후의 1위는 바로 내가 될 것이라고 절대로 줄을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자를 보고 누가 그가 겁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자신감으로 충만했고요. 자신은 우월감으로 또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안에 타인에 대비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 타입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두려움이 없었던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두려워서 약한 것이 아니라 겁이 없이 너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내가 강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실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묻고는 자신이 다시 한번 그 답을 얘기를 합니다. 왜 따라갈 수 없는지를 자기가 말을 해요. 3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가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뭘까요? 자기 목숨 자기 확신 자기 자아에 대한 지나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태생적인 힘과 재능과 능력을 확신하는 자기 목숨과 같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강한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 마저도 가로막을 정도로 강합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됩니다. 라고 가로막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대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성령의 생각은 밀려납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이 강하면 육신의 생각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약해서가 아니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느라 이 자기가 자기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자기의 자아를 말합니다. 이거를 부인하지 않고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자아를 집중 공략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는 것이 이 마귀 유혹과 시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반면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시선이 둘로 나뉘는 것이다. 마음이 나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경륜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별로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별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른 이들은 다 뿐이냐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요.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신뢰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강한 의지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Just do it.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키의 그 just do it이 사형수가 말한 말이라는 거. 뭘 아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형수가 let's do it. 죽이십시오라는 그 말을 연금을 받아서 만든 게 just do it이에요. 뭐 어쨌든 이 do it이라는 것. 해버려.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에 심으나 심으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체질을 하면 껍데기와 알곡이 갈라지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서 어떻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계속 흔듭니다. 흔들어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어디를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를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체 제자를 상대로 체질을 하고 손아귀에 넣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공하냐면 절대 성공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성공하게 하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잘되는 성공 나의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으로 잘되는 성공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형통하게 되는 성공을 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혹을 혹시 느끼십니까? 이런 분별하셔야 돼요.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노력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러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가 허락해 주셔서 누가 힘 주셔서 누가 생명 주셔서 하는 것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너무나 잊기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은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마귀 시험의 본질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 본질을 예수님께도 유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첫 유혹이 마태복은 4장 3절이에요.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그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한번 증명해봐.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야 되잖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요.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우리 자신에게로.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왔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4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령의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들죠.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다가와요. 나에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막 이러면서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시선을 돌립니다. 마지막 유혹은 뭐냐면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은 너의 것이야. 너의 세상이야. 이 모든 재물도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집중을 시켜요. 마지막 유혹을 어떻게 주님이 물리시지요. 기억하시죠? 마태본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괴력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방향을 돌리잖아요. 너의 세상이야. 너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져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셨어.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라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시험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동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능력, 창의력, 어떤 그 재능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력하고 개발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바로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일시적인 성공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패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 실패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개세만의 기도에서의 유혹이 뭐냐. 정말 마귀가 대단한 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끝까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의 유혹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쉬지 않아요. 24시간 영업합니다. 이 마귀예요. 24시간 원조까지는 아니죠.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걸 카피해서 자기도 24시간 일한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없어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 잔을 지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도록 진행하게 해달라고 이 마귀의 유혹이 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유혹의 본질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든 거지 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여기서 어떻게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개세만의 기도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사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을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아 욕망을 채우는 주문이죠.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꺾는 거예요. 주님 제 욕망과 제 어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꺾어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이 개세만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개세만의에서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것은 하나의 결과이면서 기도에 실패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되는데 못하러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잘났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칼까지 가져왔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자기 칼로 휘두르면 되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거예요. 기도에서 실패해서 실패한 것이고 또한 자아 충만했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제 재능과 경험을 의지하려는 자아를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 부인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고 반대로 기도에 실패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체질을 할 것이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아귀에 쥐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너무 강해서 실패한 거예요. 너무 강해서 겟세면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지혜와 능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너무 능력이 많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구역에 보면요.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연관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팡이는 나무가 아니죠. 나무를 만든 것이지만 잘랐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죠. 거기에는. 지팡이를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지팡이도 똑같이 그냥 지팡이죠. 열두 개를 가져다가 증거의 장막 안에 모세가 딱 갖다 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딱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거예요. 지팡이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론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은 마른 지팡이야. 너 자신은 생명이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영적인 일에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남과 다른 것이 아니다. 너가 남들보다 좀 더 경험했다고 해서 뭐가 된 것이 아니야. 넌 그냥 마른 지팡이야. 죽은 것은 다 너의 것이고 생명은 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리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권위는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도 능력도 너가 아니라 나에게서 온다는 것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의미예요. 무엇이 된 것만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른 지팡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저에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며 그냥 울리는 메아래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느라 말로 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너무 교만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주장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교만이나 자기 확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자기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수십 장 써서 넣어도 들여다보는 회사가 없습니다. 면접을 봐도 저를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연애를 하는데도요. 저를 만나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개팅을 해도요. 미팅을 해도요. 선을 봐도요.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또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교만이고 뭐고 저는 뭐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마른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아무것도 아니냐 마냥 좌절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실패, 그가 왜 실패인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실패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고 왜 그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지가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된 이유는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의 위대한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낱낱이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보금서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한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와 같은 배신자가 어디 있고 실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진정 실패자인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보트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보트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풍랑에 두려움이 휩싸여서 빠지죠. 실패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보트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실패자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실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은 위대한 실패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이 있대요. 누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좁아서 꼈어요. 살을 좀 뺄걸. 꼈어요.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누가 보면 야, 뭐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냐. 그 좁은 문을, 이 넓은 문 놔두고 왜 좁은 문을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 실패자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거기는 파멸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실패일 수도 있고 또한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유명한 무슨 누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있고 후반전이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실패자인지는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실패였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실패인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성령이 올 때까지 자기가 실패해봐서 알아요. 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믿었던 무모한 자에서 진정 용기 있는 담대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된 실패라는 것입니다. 매주 금년 성경집회에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다루었듯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실패를 합니다.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하다가 결국 계속 실패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차선책을 취했다가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숱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녀가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이게 나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아니면 0.1%라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조금의 생각으로 갖지 않도록 그리하여 철저하게 이거는 정말 100%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때까지 뭐 하게 한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예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는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실패, 아름다운 실패, 생명으로 가는 실패입니다. 이런 실패는요. 많이 해도 좋아요. 자신에 대해 절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백한다면 2013년에 저 얘기는 정말 믿음을 다루신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 1월에 한인교회를 아직 섬기기 전이었는데 셋째로 임신하고 아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픈 아이를 낳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저희가 그냥 낳겠습니다 하고 그냥 검사를 다 거절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이 되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듣지 말아야 될 조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사람이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내로부터. 보건소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시 아내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사 선생님께서 오준입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아주 구석의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쉽다. 아쉽다. 차라리 유선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 마음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난 지금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실상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길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기가 막힌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제가 이거를요. 아내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피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목사, 믿음도 없는, 사랑도 없는 남편이라고 또한 아내가 저를 볼까 봐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저는 그때 진정으로 처음으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가 공감이 됐어요. 아,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느냐 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부인했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원인이 아니라 뭐였냐면 제가 제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던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믿고 있다가 닥 문제에 닥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야, 그래도 소나목적에서 좀 잘 배워서 유학도 갔어요. 공부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나름 제가 참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전한 자였습니다. 엉터리 목사, 엉터리 목사. 한 달 전까지만 있어도 믿음의 최정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저의 믿음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요.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뒤에 3월 첫 주에 부하를 위해 성찬식 때 참여를 하는데 별로 큰 기대 없이 성찬을 받았는데요. 그때 성찬을 딱 받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다위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이고 내가 너 때문에 맞아야 했던 것이고 내가 너 대신 묶여야 했고 내가 너 대신 못이 박혀 죽어야 했던 것이다. 너 스스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찬 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다시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뺨을 맞으시고 또한 결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있다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12절에는요. 로마 군대 병정들과 부대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성정 경비병들을 예수를 잡아 묶었다고 되어 있죠. 24절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묶여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는 장면도 나오고요.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묶이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뺨을 맞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지독한 자기사랑, 자아사랑, 자기확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묶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묶이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급 당시에 노예들이었죠. 그리고 장자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묶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 전체가 살아나게 돼요.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 완전히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 의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노예의 의지에 완전 사로잡혀있는 자들인데 주님이 대신 묶이시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10편, 116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짐을 드리고 요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결박을 푸시려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묶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다면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요, 동시에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패를 허락하게 하심으로써 주님,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입술에서 우리 고백에 나오게끔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된 이유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가, 이유가 기록된 또한 이유입니다. 실패자였던 위대한 사도 그가 실패자에서 위대한 사명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명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입니다. 자, 숭배했던, 자기 자신을 믿었던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연륜을 믿었던 바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반대로 또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교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저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불어 일으키며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여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성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보인다 아버지 넘어졌던 자의 위로 바로 그 실패자를 세우시고 또한 변화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우시는 그대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만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 우리 자신의 온전히 좌절하기를 바라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자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과가 너무 반대 끝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바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라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님,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되어주시옵소서 실패자를 위대한 사명자로 바꾸시는 놀랍을 성함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자주 많이 부인하며 말로는 신앙인으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는 주님을 수도 없이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이 또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로 사명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의 온전히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연약하고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삶과 건강과 치병 또 하나님 우리는 사업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원금으로 주님께 구별을 올려 드립니다 수 있는 곳곳마다 마른 지팡이가 또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아버지와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드린 손길과 또한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의 한반도가 통일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북핵 문제로 위기에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되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김정은 정권이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의 그 나라를 하나님 지켜봐주시되 하나님 복음이 속히 그 안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전파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억눌려는 자들이 풀어지는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영광을 이렇던 생명 찾았고 황명을 얻었네 나의 별만 부셨도다 나의 무새주 해석했네 넘쳐가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2절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 처음 믿는 시간 이 마음 고위 나의 결과 나의 결과 부셔도 나 나의 무새주 계속했네 넘쳐가는 주의 잠이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과 부셔도 나 나의 결과 부셔도 나 나의 무새주 계속했네 넘쳐가는 주의 잠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냥님의 가망함도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자에서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주님의 사명자로 서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대대손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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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